한국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역대 투수 부문 수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1982년 황태환 21국 경기 6선발 86과 1분의 1이닝 이완투 6승 5패 3세이브 42탈삼진 평균자책점 3.86 1983년 장명구 예순경기 44선발 427과 1분의 1이닝 36완투 5완봉 승 30승 16패 6세이브 228삼진 평균자책점 2.34 1984년 최동원 신한경기 20선발 284화 3분의 2이닝 14완투 1환봉승 27승 13패 6세이브 223탈삼진 평균자책점 2.40 1985년 김시진 47경기 29선발 269화 3분의 2이닝 10완투 2환봉승 25승 5패 10세이브 201탈삼진 평균자책점 2.00 승률 0.833 승률 0.833